난 잘 안 웃는 것 같아 언니요? 매일 안 웃는 것 언니란 면? 언니는 언니 우는 것 본 적 없는 것 같아 진짜 6년 같이 살았는데 그때 그때 괜히 언니 무대에서 발비끗 걸어서 언니 놀래가지고 온 건 처음 그때 봤다 남자 집과는 네가 뭔데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해? 내가 남으면 되잖아 내가 남을 테니까 다 풀어줘 다 풀어 말라고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? 나 한기부정 딸이야 리얼리티 리얼리티 배우와도 되겠던데요 난 너를 잘 안하고 싶어 이 영상은 이번 영상은 에이 아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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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치 내린다 샤라라라라랄라라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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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